제로? 화이팅! Where are I from? 몽골? 와 오늘 진짜 다양한 데 많이 오셨네요? 베트남, 타이완, 몽골 또 어디야? 필리핀? 티든? 티든? 2019년 해피 뉴 이어 화이팅! 잠깐만요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은 헬로 헬로 네네네 혹시 Where are I from? 타이완 타이완? 야 Are you a student? No, I'm a teacher 티쳐! 와 8년이 old Can you speak Korean? No, I only English 아깝네요 코리언 I can speak 릴은? 항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아 그 정도? Only two of you 미안합니다 하나 더 하셔도 돼요 I'm sorry 미안합니다 I'm sorry I'm sorry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네네 땡큐 땡큐 활성합니다 아 네 어 보통 막 두 마리, 세 마리 막 야 인증샷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우리 낙치 가이드 여기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죠? 축제장에서 네네 이거 외국인들만 하는 데 관리해 주시는데 뭐 이렇게 뭐 어려움이나 뭐 특별한 거 있으신가요? 영어를 잘하세요? 아니, 한국 하하하하 영어를 못해도 가이드를 할 수 있다는 점 외국인들이 영어를, 아, 한국말을 잘하잖아요 그쵸? 자원봉사 하신 건가요? 네 네, 자원봉사 하시는 분 중에서 제일 친절하신 분이신 거 같은데 아니요 아, 그러자? 하하하하 네, 그렇진 않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 춥거나 힘들거나 하진 않으세요? 네 이번 주가 마지막 아닌가요? 네 어 네, 마지막까지 아, 감기 걸리지 마시고 어,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를 네, 더 친절하게 좋은 나라를 기억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이 아, 왜요? 아, 뭐죠? 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와우 왠지 분위기가 한국말 엄청 잘하실 거 같은 분위기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작년 가을 아, 작년 가을? 작년 가을 오케 와우 여기가 only winter, right? fishing festival 그럼 이게 처음인거에요? 네 awesome awesome 나는 awesome이라서 좀 별로 awesome really great interest? fun? we're fine I like fishing yeah 아 you're working korea euclid tv 리포터 oh my god youtube 채널 euclid tv do you know euclid tv? 외국인 구독자를 현장에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orea euclid 아니 강이 eine w ok you că yuclid tv du 네, 감사합니다. 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성대유. 유프리우 박사. 재미있었어요. 아, 그렇겠네요. 아, 근데 이거 장갑 껴야 돼. 손실이 콜드. 샹샤인? 오케이. 땡큐.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언S. 바이. 바이. 아아! 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where are I from? 싱가포르. 싱가폴. 영어가 안되네. 스티던? 아, no. 워킹? 뭐하는거야? 어..뱅킹 아!뱅크? 네! 한국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국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9년 전에 9년이나 됐으면 한국말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화이팅! 아, 애기들이 이렇게 하는게 되게 짠해요 Where are I from? 타이화? OK How old are you? 6. 6? 6 years old, OK 오! 곡이 되게 많아 와! 대박 눈에 보여, 눈에 보여 낚싯 초딩의 평범한 모습 하하하 학교 출입닝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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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으아 하이 하이 Where are I from? 타이완 타이완? 응응 굉장히 많은 제가 지금 여기서 뵌 분만 해도 한 7, 8개국의 관광객들인데요 자, 2019년에 지금 관광객이 이 정도면 내년부터는 아마 더 발전된 그런 축제로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군요 가이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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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